자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지금 잠깐 이렇게 실장님하고 팀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좀 9월 모평이 좀 전반적으로 영어 수학은 좀 쉬웠고 또 한국사는 좀 어려웠고 공통 필수 과목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지리가 선생님이 지금 풀어본 결과로는 우리가 이제 지난 6월 대비로 6월 대비로는 아주 많이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. 뭐냐면 한지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지리는 뭐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분명 6월 모평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 6월 모평을 기준으로 공부 전략을 짰던 친구들이 상당히 지금 아마 굉장히 오늘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많이 드나드는 커뮤니티 이런 데 모니터링을 간혹 하거든요. 그럼 이제 뭐 들어야 돼? 그러면 학생들이 예년보다 좀 짧게 대답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개념 듣고 뭐 이모다 건너뛰고 해도 돼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아마 이모다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문제풀이 삼형제 중에서 아마 이모다까지 따라온 친구들은 오늘 한국지리가 다른 친구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특히 여러분들 우리 이모다 때 우리 6회차 때 또 했었던 선생님이 진천 얘기했었잖아. 충북 진천을 굉장히 강교했었거든. 그거 나온 거 보고 아마 많이들 놀랬을 거야. 그 문제가 이번 한국지리 모의고에서 9월 모평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거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또 또 모르는 패스 써먹을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평가원이 잘 안 쓰는 방법인데 뭐 세지는 좀 쉬웠기 때문에 한지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기선 사례. 우리가 이제 기선부터 12일이까지 영해잖아. 근데 이제 EZ 범위를 기선부터 한중 잠정조치수역까지라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거거든요. 우리가 EZ는 영해 기선에 우리 세 가지 알잖아. 영해 기선부터 최대 200켈이 영해 제외 이거잖아. 근데 그 영해를 포함해서 말했으니까. 자 암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번호만 쓸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9월 모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잘 본 친구는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. 왜냐 구경수랑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구경수는 여러분들이 뭐 빨리는 유치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세계가 있어. 관성 해임도 강해. 사회탐구는 본격적으로 한 게 고3 올라와서 올해가 거의 처음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 담아둔 거란 말이야. 근데 이게 나 이번에 9월 모평 잘 봤으니까 한 좀 쉽게 한 보름 정도 쉬어야지.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렵게 끌어올렸던 감 자체가 일단 다 떨어져요. 우리 감이 왜 필요한 거야. 감이. 문제를 빨리 풀게 하잖아. 감이 살아 있으면. 특히 이제 수능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 강좌 때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의 볼륨 자체가 기존의 시험보다도 훨씬 커요. 무슨 얘기냐. 문제의 볼륨이 크다는 건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. 타임어택이 들어와요. 보통 교육청 시험이나 6월 9월에도 안 들어왔던 타임어택이 수능 당일날 들어온다니까.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의 볼륨에서 여러분들이 타임어택을 느껴요. 근데 그 타임어택을 줄일 수 있는 게 뭐죠. 감이죠. 감이 뭐야. 맨날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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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나가잖아. 감이 살아 있으면. 근데 만약에 9월 모평을 잘 본 친구들은 어때. 한 보름 정도 쉰단 말이야. 막판 가서 해도 끌어올리겠지.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오히려 이번에 좀 못 본 친구들이 오히려 수능 당일날 활짝 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거 하나 좀 조심해 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커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공부는 정말로 드린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 뭐 그 게시판 보면 사연들이 다 그거죠. 저 다른 감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정말 시간 없어요. 뭐 이런 건데 조금 공부하고 만점 받는 길은 없어요. 그렇잖아. 우리가 모든 운동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배우는 것 분야들은 우리가 드린 시간만큼 비례해서 내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.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뭔가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.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 겁니다. 일단은 커리를 쭉 따라온 친구들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. 그대로 가시면 돼. 솔직히 지금 남은 게 한 11주 정도 남아 있어요. 11주 정도. 11주면 선생님이 대개 코스가 우리가 기출이다. 문제풀이 삼형제도 이게 6주 코스고 그 다음에 주제별 문제풀이다도 6주 코스고 이모다도 6주 코스란 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6주 코스야. 선생님이 여기까지가 완강이 된 상태입니다. 이거 다 따라온 친구들은 아마 느꼈을 거야. 감도 지금 굉장히 충만하고 아 이제 파이널 6주로 선생님과 함께 내가 좋은 결과 얻을 거란 확신이 올 거야. 선생님이 오늘도 지금 파이널 교재 쓰다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따라온 친구들이 문제인 거죠. 이렇게 안 따라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뭐야. 규칙적인 사탕 공부를 안 한 거야. 안 한 상태에서 특히 오늘 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혹 없어요. 내가 보건대 6월에 다 맞았던 친구라 하더라도 6월 이후로 공부 열심히 안 했다면 이번 9월에 못해도 4문제 이상도 틀릴 수 있어요. 감도 잃었을 거고. 심각한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걸 거야. 솔직히 이제 구경수가 쉬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마 한지 쪽으로 좀 세지나 한지 쪽으로 좀 많은 시간을 써야 될 시간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. 암튼 지금 오늘 완전히 된 서리를 맞았던 친구들은 어떤 거야. 방법은 딱 하나 뭐냐. 간단 없이 쉬는 텀 두지 않고 쫓아오셔야 돼요. 나머지 지금 11주를 채울 방법만 생각하면 돼. 네가 만약에 11주에서 이제 사탕은 하루는 해줘야 돼. 한 과목당 하루. 그러니까 뭐 한국지리 하루 했다. 그럼 이제 사회문화 하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.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당 위크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할애 하셔서 이 선생님 코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쫓아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. 만약에 자기가 3등급 미만이다. 3등급 미만의 친구다. 이번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. 성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자기가 채점해보면 나왔을 거 아니야. 3등급 미만이면은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이걸로 들어오는 게 나아. 이 둘로 들어오는 게 나아요. 3등급 미만이면은. 근데 자기가 만약에 아니 미안해. 미안해. 3등급 이상. 3등급 이상이면은 이 둘로 들어오는 게 나아. 3등급 이상이면. 하지만 3등급 미만이다. 미만이면은 선생님 보기에는 이거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. 이 두 개 정도. 이 두 개 정도. 왜냐하면 이 파이널은 완성의 의미란 말이야. 완성의 의미. 완성의 의미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이널은 개념대 내용. 또 이만복의 내용. 기출에서 또 배웠던 내용. 이런 것들. 거기다 플러스 6월 모평 분석 9월 모평 분석 수툭 분석 수환 분석이 다 들어가 있어. 거기다가 이걸 녹여낸 5회분 모의고사까지.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성적이 3등급 미만이라면 이거를 소화하기가 벅차단 말이야. 쉽게 말하면은 짜릿짜릿 하긴 해. 짜릿짜릿 하긴 한데 소화가 안 돼. 오케이?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. 그럼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는 자기가 3등급 미만이면은 그냥 요 두 개 정도로 이게 참 좋아. 이게. 좋다는 말이 뭐냐면 문제가 그래도 좀 얘가 좀 좀 하드하다면 얘가 좀 소프트하거든. 배우는 건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의 충격이 좀 얘가 좀 소프트하게 들어와요. 그래서 오늘도 수강평 읽어보면은 뭐 다 좋. 선생님 강자가 여러분이 사탐이라서 풀커리를 잘 안 타는 경우도 있던데 들어본 친구들 말을 좀 들어보시면 정말 좋아요. 뭐 내가 선생님이 지금 뭐 어르신들 뭐 약관고 하는 것 같아. 내가 말할 수는 없고 몸에 좋은 걸 알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등급 미만이면은 요 코스를 꼭 따라오시고 3등급 이상이면은 그냥 요 코스 따라오시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 커리를 안 따라온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. 선생님 커리를 따라온 친구들은 그냥 파이널 6주를 선생님과 같지만 하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. 선생님이 정말 정말 열심히 자료 찾고 한단 말이에요. 이번에 너도 느꼈잖아. 한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진천 나왔잖아. 진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문제야. 한국지리 역사상 처음 등장한 거야. 오케이 선생님도 그래서 진천 나온 거 보고 너무 뿌듯했어요. 오케이 혁신도시 2010년 이후 인구 올라갔다. 뭐 이모 때 다뤘던 부분이죠. 아무튼 여러분들 국영수 쉬웠는데 또 선생님이 지리라는 소수 소수 감옥으로 이렇게 흥분하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그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오로지 우리나라의 지리러들을 위해서 선생님 열심히 여러분도 달려갈 것이고 어디다까지 따라온 친구들 계속 모든 강자마다 여러분들 리뷰 나도 좀 우리 식당들처럼 리뷰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. 리뷰 선생님 5점 만점에 그래도 한 4.5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. 파이널은 5점 만점에 4.9 남자가 이 정도가 하지 마세요. 5점 만점에 5점을 향해서 가겠습니다. 5점이 없는 5점으로 가겠습니다. 어 말 잘한 것 같아. 5점 없는 5점을 향해서 저녁을 충분히 먹었더니 행복합니다. 자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 6월 9월 시험이 없으니까 라이브로 뵐 일은 없을 것 같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 잘 사는 그날까지 선생님 여러분 늘 곁에 있겠습니다. 그냥 하는 말씀인 거 아시죠? 자 아무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파이널 데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